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 내일 광주는 8에서 21도, 목포는 12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내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는 다음 주 중반인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8일인 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